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을 아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막 문질렀어요 이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지워달라고 막 울면서 이걸 너무 문질렀다 보니까 이게 아스팔트 위에 미끄러져서 이렇게 스친 것 정도로 진물이 막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땅바닥을 보고 다니는 게 좋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좋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부딪히고 싶지 않고 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원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원하고 얼굴에 이렇게 점도 있고 보육원 아이라는 모든 것들이 복합이 되면서 그렇게 주눅들어 있는 저를 이제 선생님이 보시고는 그분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신데 이제 노래하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서 입을 참새처럼 쫙쫙 벌리고 노래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 모습 보시고 히야 앞에 나와서 노래해볼래?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야 노래 정말 잘한다 또 선생님이 박수를 쳐주시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고 선생님이 히야 잘한다 라는 그 말씀을 친구들이 들으니까 친구들이 히야라고 불러주고 잘하네? 히야 잘하네? 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늘 땅바닥만 보고 걷던 제가 제가 마주오는 사람의 허리 벨트가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이 칭찬을 듣고 머리를 늘 풀고 다니고 가리려고만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머리를 이렇게 올백으로 묶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네! 오 네 그러나 정말 그 선생님은 그 한 사람의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별것도 아닌 어떤 그런 말 한마디나 어떤 관심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올려놓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용재 씨의 어머니도 입양이 돼서 미국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장애를 조금 갖고 계셨어요 네 네 You're amazing 네 I You're amazing 네 You're You have grit You have grit 네 Yeah And you're a survivor And I'm Yeah Deeply moved by your story And I'm sorry that you had to spend your life suffering because others Yeah Couldn't see You Couldn't see You for who you really are Being the child of a woman that's handicapped and I've struggled with that my whole life But But You're grateful You're grateful You're grateful 다행입니다 And I too feel like that's my greatest gift I'm grateful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m grateful to be alive No matter what people say And you're lucky you have beautiful beautiful family That's You know What a wonderful That's amazi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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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우리 지금 남편 상목 씨요? 네 상목 씨 우리 상목 씨 네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김야 씨도 대단하지만 상목 씨와의 러브 스토리 얘기 좀 해주세요 23살 때쯤에 제가 그냥 너무 이 얼굴에 점이 서러운 거예요 23살이라는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얼굴에 이 점만 없으면 정말 예쁜 얼굴인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지났는데 23살에 누군가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소개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네 화장하지 않고 그냥 나온다면 어떤 사람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다음에 만나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화장도 예의라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화장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날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본 건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일주일이 다 돼도 연락 없길래 제가 삐삐 쳤어요 상당히 진취적이죠 어우 야 대단하다 1인금 지시는데 제가 207이 누르고 뒤에다 빨리 빨리 누르셔요 빨리 빠졌다 네 그래서 전화가 왔죠